어떤 곡 풍부하셨습니까? 저희는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라는 곡입니다. 혹시 아시나요? 잘 알죠. 두 분께서 어떤 무대 만들어주시면 기대해드렸는데 바람이 너무 뜨겁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손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우 시끄럽네요. 앞에 있는 탐들이 싹 잊혀져 버린거에요. 자,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. 일곱번째 동영구역에 참가자 엄마가 기가 막혀 성북신 촬영이 무대 위 여러분 함께.. 어떻게 하는거에요? 아 거기서도 시작하는거에요? 알겠습니다. 엄마가 기가 막혀 성북신 촬영이 무대 위 여러분의 특허법 생활을 보내보겠습니다. 너랑 문장할거야 나는 다시 다 뜯어 두 갈들 만나러 갈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거야 즐길 준비됐습니까? 공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목소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정말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네, 너무 웃겨 나를 따라 떠들면서 싶어요 자 이제 가방을 내놓은 너의 가슴 파티 원해 너의 나를 찾지 말아서 그곳에도 내가 늘 만나러 갈 거야 그곳에 부른 여행이 시작된 거야 귀엽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다시한 안icana 난 오늘 손길에owner reconna 하ался 마 I'm on vacation 순간 빠질게도 같이 비해서 나도 그대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나를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같은 경계의 향을 만나러 갈 거야 아무도 올해 우려했어 매일 시작될 거야 비해서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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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운 물을 흔들려 오, 좋다 잘생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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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러분 일곱 번째 참가자였으면 다시 한번 큰 목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